어! 사장님! 사장님 여기 계셨네요! 사장님의 대박을 우원하기 위해 얼굴 대박, 마음씨 대박, 머리 대박, 보적터가 달려왔습니다! 창업만 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매장 운영에, 홍보에, 고객 관리까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KT가 나섰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부담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KT 대박, 패키지! 사장님의 성공을 위해 KT가 진심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창업우 사장님들이 가장 공들이는 부분, 바로 매장 홍보일 텐데요. 이제는 홍보하시느라 전단지 돌리고, 인터넷에 글 쓰면서 입소분 내는 번거로운 일! 안 하셔도 됩니다! KT 대박 패키지 안 하면 최적의 가격으로, 최고의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올레TV의 무려 71개 채널에, 사장님 매장 광고가 딱! 우리 가게가 TV 광고에 나오다니! 엄청 비싼 거 아닌가 생각하셨죠? 영상 제작 운영비 30만원으로 최대 40만회까지 무료! 여기에 매장 내부 홍보물을 TV 속으로 쏙 넣어서 사장님 마음대로 품이는 우리 가게 TV 게시판까지! 올레TV 기가 지니가 사장님 가게를 우선 노출해 드리고, 상세 화면에서는 메뉴, 영업시간, 약도, 전화번호까지 보여줍니다! 매장 홍보 제대로 돼! 우리 가게 홍보 걱정 끝! 까다롭고 어려운 고객관리도 통화메이저 웹과 유무선 3000으로 척척! 앱으로 전화관리도 간편하게 유무선 결합으로 추가 혜택까지 누리세요! KT 대박 패키지와 함께라면 요금 걱정은 샤샤샤! 고객관리는 저절로! 착신 전환 설정 시 무선 요금 절감을 위해서는 KT 모바일을 반드시 사용해 주세요! 매장 철통 방안은 기가아이즈에게 맡겨 주세요! 지능형 CCTV 기가아이즈가 강력한 보안으로 사장님 소중한 매장을 밤낮으로 지켜드립니다! 이 정도면 KT 대박 패키지 안 하면 손해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혜택 알기 쉽게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더 기쁜 소식은 사장님의 사업 성공을 위해 새로운 솔루션들은 앞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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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됩니다! KT 대박 패키지로 대박 났어요! 와 대박 났어! 야 났어 났어 대박! 대박이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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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예쁘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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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